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. 자 2024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파이널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간단한 강좌 특징과 소개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잘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자고 자 일단 강좌 특징은 2023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2도 파이널 강좌 있습니다. 어쨌든 총정리를 위한 강좌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일단 전체적인걸 총망락하기 위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빠르게 엄선된 주제랑 엄선된 내용들로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릴게 파이널 강좌랑 모의고사랑 이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. 저는 지금 바쁘고 시간 없는데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나요? 파이널 강좌를 들어야 되나요?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. 사실은 파이널 강좌 이전에는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까?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? 이런 문의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력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 드리긴 할 텐데 사실은 그게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할 게 많으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좌를 듣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나름의 가이드 라인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해봐서 아시겠지만 딱 시간 재서 푸는 실전에 입각한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개중에는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채점하면 틀리는 문제 있지? 대놓고 어려운 문제도 있죠? 빡빡한 문제들도 있고 아 이걸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은 것들도 있고 따라서 일부 일부 요소들에 대해선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실수를 해보고 그것들을 조금 다지기 위한 그런 의도의 강좌라고 한다면 파이널 강좌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진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지만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총정리하기 위한 총정리의 의도가 더 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파이널 시즌 됐을 때 아휴 여러분들 공부 다 돼있을 테니까 그래 뭐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요것만 하자 이렇게 제가 컨셉 잡고 강의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? 실제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모의고사를 봐도 다 맞거나 어쩌다 진짜 하나밖에 안 틀리거나 그런 친구들만 모아놓고 수업을 한다면 그 컨셉이 맞을 수 있지. 이해 돼?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. 알겠지? 실제 1등급컷, 2등급컷, 3등급컷 구분해 본다면 꽤나 많은 다수의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면 40점을 못 넘어. 그렇지 않니? 그 얘기는 아주 어렵게 낸 변별량을 가지는 문제들만 틀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꼭 맞춰야 할 문제들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들조차 실수를 하거나 까먹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지. 이해 돼? 무슨 얘기인지?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잡아나가기 위한 총정리용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?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아휴, 이 정도는 내가 다 아는데 나는 뭐 이 정도 레벨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잊혀지고 까먹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겨가는 그런 총정리를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 파이널 강좌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대체로 다 경험을 했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 여야 해요. 지금 시기에 아시겠습니까?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몇몇 요소들이 있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?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강좌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전에 입각한 훈련과 조금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어?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강좌이고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? 근데 뭐 모의고사든 파이널이든 사실 맘먹고 이거 정리한다면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건 아니거든. 오케이? 어?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서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범접할 수 없는 더 많은 노력을 하신 다음에 더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게 그게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. 공감하십니까? 좋습니다. 자 그리고 형식은 다지선다로 구성된 문제풀이를 통한 자료 분석, 필수 개념, 압축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총 100문제가 들어있습니다. 지금 책 받으셨죠? 책 한번 쭉 펼쳐보시면 문제들이 쭉 있는데 총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개념 설명만 쭉 읊어드리진 않고요. 문제를 통해서 각 문제의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거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사고 과정 그리고 어떤 암기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습 같이 겸하고 그리고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지만 해당 문제의 주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도 문제와는 약간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보기에 다 같이 떠나서 같이 전체적인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습니까? 좋아. 그래서 그렇지 자료해석, 상황판단, 암기 요소까지 조금 욕심을 부렸다고 보시면 돼요.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하고 정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. 자 개강은 10월 3일 월요일 날 온라인으로 개강되고요. 주말, 토요일, 일요일에 현장 강의로 진행된 분량이 월요일 날 바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. 총 4주간 진행돼서 10월 24일 날 완강이 되니까 전체 16강, 문제수 100개 근데 실제 일반적인 100문제랑 분량이 좀 달라요. 워낙에 많은 내용들을 각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풀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강좌 전체 길이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맘먹고 짧은 시간 안에 빡 끝낸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수강 대상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 따라오시길 바라는 밤입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에 자주 보여드리는 이미지인데 끝까지 가야 돼. 여기서 손으로 어떻게 됩니까? 물론 줄이 매달려 있어서 안전한 장치가 있긴 해요. 하지만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다면 끝장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?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이전까지의 열 달 또는 그보다 긴 시간 동안 했던 노력보다 더 집중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. 오케이?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열 달 동안 꾸준히 언제나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던 친구가 막판 한 달 관리 잘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. 오케이?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래 하지 않았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. 열심히 노력하시고요. 아시겠습니까? 오케이.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잠 줄이지 마시고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열심히 노력합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파이널 강좌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